자 오늘도 한번 먹어보자 더 맛있는게 나왔네 더 맛있는게 나왔네 기뻑재네 너무 맛있어 아우 피곤해 대충 가보자구 덥다 좀 잤습니다 너무 안자가지고 자네 좀 자고 진짜 스시그 한번 찾으러 가볼라구요 스시 미사리도 있지 여기 또 이제 오쿠부 신오쿠부 옆이라고 짜장면 뭐냐 육바도 있어요 아이부도 있네요 오늘은 좀 여유를 가지고 음식일까 너무 빡센어 지금까지 진짜 정신 먹을 때까지 오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이 새끼는 쟤 이 새끼는 길이 개맛이네 맨날 술만 부네 맛있으니까 그만 좀 먹어야 경과도 브이레쉬 아우 아~~쓰고이 스~~고~~이~~ 이어~~~이~~ 오~~쓰고~~이~~ 맛있었다 자영을 타도 피가 깎여 어 너무 힘든데? 계속 못 마른다 피기 여행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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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지 다 먹지 나 텍스 3개 1개 1개 무장욕 4 5 9 4 5 여러가지 준비함 요고래요, 오고! 마포구 늙은 로봇 로봇 저번에 이거 사진을 못찍었어 요리가 되게 흩어졌네 불 사랑! 뱅킹이 뱅킹이 아, 시원하게 되겠다. 와, 슬거이. 야, 이 실력을. 와. 그치, 와. 하늘, 봐봐, 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5천원이나 주고 이런 공원에 돈 내고 들어올 줄이야 그래도 이번 여행은 나를 찾는 여행이기 때문에 한번 가본 거지 안해본 걸 해볼 겁니다 근데 뭐 이거 북면이랑 똑같네 그냥 깡촌 도심 속의 깡촌이잖아 똑같네 우리 집에 내려가면 이런 거 많단 말이야 그래도 뭔가 이 안에 스바라시한 게 있을 거라는 점 믿습니다 우선 저는 도심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신주구 공원 안에 있는 스타벅스로 가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엄마와 자식의 숲 엄마랑 왔어야 했는데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아 더워 개덕네 이번 에어컨도 안 틀어놨냐 아 이거 근데 여기 목이 졸라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일본 외염목이에 물릴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안돼 아 시 아 시 아 시 넓고 예쁘긴 한데 아 시 아 시 넓고 예쁘긴 한데 생각을 잘 못 할 것 같은데 아 하 하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심각한데? 아... 내 500엔 정말 평범한데? 그냥 낮잠 자는 곳이네 5천원 내고 근데 잔디는 대단하네 싹독사랑 날씨 좋아용 물고기가 있던가 원앙이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네 성이라도 있던가 저거 이거 보이는건 괜찮네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개 넓기만 하고 어떡하냐 이거 스타벅스로 갑시다 뭔가 다른거 같긴 한데 스타벅스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쪽 뷰가 좋긴 한데 자리가 없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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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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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다신 안 올 것 같긴 한데 고맙습니다 데이트 할만은 한데 안 올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네 내 500엔 자전거나 타고 숙소 가서 물 좀 샤워 한 번 찌끄리고 가야지. 비 올 것 같은데? 비 올 것 같은데? 도망자. 도망자. 공원이 비싸서 넙네. 시내에 이렇게 넓은 땅을 볼 수 있으니까 500엔 내라 그랬나? 와 근데 이거 멋있긴 하다. 이거지. 그래 여기서 찍어야지. 야 멋있다. 여기 지리네. 야. 졸라 넓긴 하다. 역시. 역시 5천원짜리. 역시 5천원짜리 뷰. 장미공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장미가 트투해졌어. 에이씨. 진짠. 뷰가 지리네. 이야. 여기가 시내가 다 보이네. 이 조가리. 신주구 모아라. 그냥 그랬어. 하지만. 한 번쯤은 치뤄야 할 숙제였기 때문에. 신주구 교회를. 전복해봤지. 뭐 엄마랑이나 오면이나 모를까.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내 자신. 이런 거 하려고 온 거잖아. 놀려고 온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짓을 했어.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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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한번 해봐. 지지려다니 맛집에 스멜이 나는데 이거 먹어볼까 생선이 뼈가 없냐 생선 가짜 생선 여기 맛있네 먹을만하네 맛있어 땅 여기가 아 귀여워 아! 이 슬퍼야 불 지리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갑자기 로봇의 사이에 공원이 있어. 웃나. 개웃기네. 갑자기 공원이 나왔네. 완전 썩은 동네 골덴가 옆에 미쳤다. 개피곤하네. 피곤해. 먹지도 못할 건데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 그래도 맘에 안정을 찾기 위한 여행이니까 다 먹어버릴 거야. 맥주가 좋아서 그냥 들어오기 아쉬워서 이렇게 맥주를 깝니다. 맥주가. 거품 나오냐? 거품 나오냐? 약간 더 식었어야 하나? 아 맛있어.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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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개맛있네. 되게 잘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